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고1 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 제가 이전 캐스트에서 이 계정, 고1 학생들 어떻게 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저희는 먼 미래에 무슨 수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신 5등급체에서 무조건 내신 1등급은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가장 큰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차이점이 기억나시나요? 이거죠. 시험 범위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좀 빡세게 공부하면요. 웬만큼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분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교가 교과서 3강 더하기, 그다음에 부교제 더하기, 그다음에 모의고사 변형무제 더하기 엄청난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도요. 제 지인 아들이 하는 말이 영어를 원래 잘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시험 대비 기간에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어제만 들은 게 아니고요. 매해 듣는 얘기예요. 범위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래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시험 대비 기간에 빡세게 공부한다고 점수가 팍 올라가지가 않아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시험 대비 기간에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은 떨어집니다. 그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공부의 자세 또는 목표가 뭐냐? 기본기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 영어 실력 자체를 쌓아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 가이드가 일단은 문법부터입니다. 학생들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계십니다. 문법 왜 공부해요? 딱 두 가지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문법을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해석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알아야 어떤 어순대로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해석이 되는 거고요. 물론 또 하나가 있죠. 어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도 문법 공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1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커리 중에서 무조건 기본 영문법 먼저 공부하라고 꼭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거는 무조건 공부해야 돼.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왜? 영문법을 공부하는 게 말 그대로 기본 영문법이잖아요. 그래서 품사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선생님, 저 품사 아는데요. 저 명사 알고, 동사 알거든요. 이런 학생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배우는지 혹시 아세요? 해석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어떤 해석? 위치에 따라 뜻이 바뀌는 녀석들이 있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생각보다 이거 해석 되게 못해요, 학생들. 그들은 토마토 할 수 있다. 아닌 거 아시죠?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 어순이거든요. 이 캔이, 캔이 명사일 땐 통조림, 깡통이에요. 이거 통조림으로 만들답니다. 자, 뭐냐면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요. 막연하게 무슨 단어를 많이 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순대로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품사에 따라 어떻게 뜻이 바뀌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품사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게 해석에는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또는 어떤 문제라는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영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고1 학생들은 저는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꼭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영어 좀 했거든요. 저 그래도 중학교 때 학교 시험 90점 이상은 나왔는데 노베이스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노베이스는 수능 기준의 노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생 노베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가 고1, 고2 기출문제로 구성된 구문독회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단어만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예시가 있어요. 러시아어 단어 20개를 쭉 나열했을 때 밑에 만약에 한국 우리말로 뜻을 써놨다고 해도요.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니까. 끊어 읽고 묶어 읽고 의미 단위별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의미 단위별 해석이에요. 끊어 읽고 묶어 읽고 아 나 두 줄, 세 줄 정도까지 한번 가보겠다. 처음엔 이론 수업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문장이 조금씩은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끊어주고 묶어주고 의미 단위별 해석을 한다.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하고 나서는 이게 종합용어예요. 자 종합용어라는 게 뭐냐. 이게 좀 기본용어입니다. 자 이거는 고1 학생들만을 위한 강의고요. 여기에 문법 배운 거 써먹어야 되죠. 해석. 그럼 문제풀이도 짧은 거 해본단 말이에요. 기본 영문법과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 배운 거를 이제 적용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이에요. 앞에 꼭 베이직이 들어가야 돼요. 베이직이 빠지면 고3 용이거든요. 고1, 고2 기출문제에서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인데 아 제가요. 단어를 안다면 세 줄, 네 줄, 다 줄까지는 해석 가능합니다. 의미 단위별로 알겠네요. 그래서 베이직 완성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여기까지는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기본 문법은 공부해야지. 문법을 공부했으면 내가 해석 공부 한번 해보자. 한번 해석 공부해봤으면 그럼 내가 문법도 복습하고 해석도 복습하고 그럼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나서 좀 길어진 문장 내가 해석까지 완성하겠다. 이러면 기본 해석은 끝난 겁니다. 이 정도 공부량이면요. 정말 여러분들 학교 내신을 준비하던 모의고사를 보던 영어 실력 자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문제풀이 강자고요. 선생님 제가 문제풀이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 고1, 고2 기출 질문이에요. 앞에 꼭 베이직이 들어가면 고1, 고2입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는 데이파, 주제, 제목, 요지수장 그다음에 무관문, 어휘, 요양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제문 찾기 연습입니다. 자, 주제문을 찾아지게 된다면 어? 난 해석할 줄도 알아? 주제문이 뭔지도 알아?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수능 때 일 안 나오는 거 불가능할 겁니다. 난 모든 글의 주제를 찾을 줄도 알며 해석할 줄도 아는데 어떻게 문제를 틀립니까? 그래서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 핵심은 주제문 찾기 연습이다. 그리고 나서 빈순삽 오답적의 원리 어,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은 아직 모의고사를 안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빈칸 순서 삽입이 정답률이 제일 낮습니다.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기본 해석 실력에 줄거리 따라가서 근거로 답을 찾는 빈순삽 문제풀이 강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문법 먼저 공부한다. 그리고 해석 공부는 반드시 끝낸다. 그리고 시간 여력 될 때 이제 문제풀이 강의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저희 Q&A 들어오셔서 학년, 자기의 공부 분량, 그 다음에 성적대를 얘기하면 저희 연구 실장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 시작하는 고등학교 생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제가 응원합니다.